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야? 그냥... 나 일해야 돼. 영권만 말하고 빨리 돌아가. 술 마셨어? 설아야. 뭐 하는 거야, 지금! 술주 정하려고 온 거면 그만 가, 어서. 설아야, 제발 부탁인데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어. 뭐? 내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. 생각나는 사람이 설아 덕분이더라. 그래도 넌 항상 내 편이었잖아. 맞아, 그랬었지. 하지만 이젠 아니야. 아니, 설아 네가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해도 내 편인 거 알아. 느껴져, 느껴진다고. 오해하지 마. 착각이야. 백선아, 너 나 사랑하잖아. 내가 그거 모를 거 같니? 그만 가라니까? 나 일해야 된데도? 설아야. 저렴한 아이치에. register. 나만 호의 아이치에 골고루. 넌 뭐지? mill에peut다.